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계속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를. 공부를 하니까 저도 점점 더 심도 깊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깊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는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은 좀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좋아요를 누르시가지고 채널이 탄압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못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사실과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바로 이겁니다. 선관위가 남조선을 접수한 겁니다. 지금은 접수했지만 앞으로는 선관위가 더블 짐승당하고 이런 힘을 합쳐가지고 마음대로 선거결과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을 노예로 삼을 겁니다.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은 이 문제의 실상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정말.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외교든 뭐든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싸우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냥 딱 압축하게 되면 야무짐이라는 표현을 딱 쓸 수가 있었거든요. 공군 육군 총리실 병사들 다 참 야무지다. 참 야무지구나 저 사람들은. 유대민족은 참 야무진 사람들이구나. 우리나라 여러분들 공직자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울러다니는 건 잘 아는데 선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이 돼가지고 국가가 존망의 위기를 처하게 되면 이걸 알려고 전문가한테 뭐죠 전화든지 해가지고 뭐죠 좀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남조선을 접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음대로 결과를 조작해가지고 일당 지배체제에 선관위가 완전히 뭐죠 행동대로 활동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입니다. 그래서 김용빈은 선거범죄집단의 괴수가 된 겁니다. 남조선을 접수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노예로 삼은 겁니다. 이 인간들이 노예로 어떻게 삼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신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쳤을 때 사전투표율이 22.64%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죄다 가짜라는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왜 조작했냐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키기 위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유령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넉넉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게 이제 선거 이전에 당일투표 이전에 이것은 확실하게 밝혀졌죠.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초로 보면 사전투표율이 22.64% 그리고 11만 3313표가 명의 여러분들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이게 죄다 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소 손상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가 양일간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이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이 조작을 위해가지고 부풀린 사전투표율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심각하겠습니까 2024년도 총선 때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한 겁니다. 조작에 필요한 넉넉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포함한 사전투표율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당일투표가 돼가지고 당일투표가 끝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겁니다. 이미 알려진 겁니다.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더불당의 진교훈을 확실하게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투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그리고 개표가 진앙될 때는 이것만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통합선거인 명부를 현재처럼 쓰게 되면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그러니까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지배체제가 통합선거인 명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선관위만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위조 변조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만 여러분들 선관위 측에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정당이나 시민들은 선거인 명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그런 사전투표 제도를 지속이 되면 대한민국이 더불당 일당 지배체제하여서 그냥 우리가 참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것만 우리한테 알려지는 겁니다. 선거관립위원회가 조작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더라도 개표가 끝나기 이전에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선관위가 관리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후보별 득표수가 발표된 이후에라야 진짜 사전투표율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뭐죠 항의를 하더라도 힘을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실물로 된 사전투표 명부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번에도 그렇지만 강서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2024년도 더불어민주당을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3번을 쓸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로 결과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아요를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서 이 영상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부역할 것인가 그 방법을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선관위가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된 조작된 사전투표율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더불당 후보를 확실히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짜 사전투표자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제시한 이 도표 이 실제비라는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개표가 끝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이후가 돼야 진짜 혹은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미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게 되면 개표가 끝나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여러분들 발표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것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자 수와 가짜 사전투표율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개표가 끝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진교훈이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할 때만이 여러분들 실제 비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가장 크게 귀한 것은 이 실제 이걸 찾아낸 겁니다. 잡아낸 겁니다. 실제. 그게 진짜.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를 찾아낸 겁니다.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김용빈이 이끌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선거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을 확실히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붉은색 7.41%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1%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만 7천 100표가 됩니다. 이게 이런 바로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걸 전부 확보해 가지고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다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사전투표가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형태의 통합선거인 명부에 선거를 실시하는 한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사전투표율을 발표하더라도 선거 이전에 검증할 것은 불가능하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마음대로 승부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개헌선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헌선을 무너뜨릴 정도로 사전투표율을 엄청나게 올려 가지고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가지고 조작에 들어갈 거다. 여러분들 이 방식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유력한 방식으로 아마 사용될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아주 잘 이 자척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율 우측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율을 추정해낸 겁니다. 추정해내 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1% 조작을 했구나. 3만 7,100표 정도를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수선하지 않으면 총선 대선 다 대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2017년부터 노래했듯이 결국은 좌파가 연구히 집권하는 그런 체제로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본인들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김태우가 졌구나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인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투표자 수를 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쇠보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하고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면 되겠지로 운영하는 지금은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정상인 tv 정상인 tv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네요. 박사님 정거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비는 조작을 할 때 미리 조작투표지를 세팅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인원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실제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와 조작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조작과 실제 사이를 이것을 하면 되겠지로 운영하고 지금은 정상인 tv로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 씨가 한영만 씨가 이야기를 하네요. 사전투표소에 촬영된 인원과 선관위 개표 인원이 안 맞습니다. 200명 차입니다. 사전투표 1일차 2일차 풀 영상을 정거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정상인 tv에서 이런 광고를 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조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산상으로 그냥 숫자만 조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역대 공직선거에서 선관위가 가장 여러분들의 힘을 쏟아온 것은 사전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결국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의 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전투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작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냥 그 사전투표자 수를 그냥 본인들이 조작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조작해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발표하고 실제하고 진짜하고 본인들이 부풀린 것 그 차액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승리를 보장하는 이게 2024년 총선에서 그냥 성부를 결정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열심히 해 가지고 무슨 지도가 올라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문에서 뭐가 뭐 초박빙이니 이거 다 뭡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충분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작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특히—